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읽어! 홀란나 춥다 지마 여보 우리 이 단어를 열 번 읽었지 지마 지마 아니 잠깐만 이거를 그럼 읽어보자 설탄은 어디 있습니까? 아.. 아사르 아스.. 아사하르 아사.. 아사르가 뭐야 이게 아사르가 사하르 사하르 여보 나 끌찍 다섯 개 밖에 여보 우리 얼마나 했다고 지금 10분 됐어 시작한지 아니 러시아가 어려워 결혼한지 얼마나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려고 하잖아 제대로 안하잖아 가복하면서 앉아있잖아 하기 싫어 안할거야 그냥 혼자서 천천히 할게 내가 그럼 나의 인생까지 배우겠지 그치? 나는 엄마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짓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여주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할거야 열심히 할게 좋아 자 여보 준비됐어? 뭐가 러시아어 선생님 온다고 그랬잖아 내가 가자 차라리 자기한테 할게 안하잖아 너무 아네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할게 아니야 이 선생님이 엘리트야 사개국어 하는 선생님이야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러시아어 내가 배운다고 하면 오히려 공부 안돼 네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에 그냥 진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한 다음에 할 줄 알면 그때 선생님을 부르던 그렇게 하자 지금은 아니야 공부가 안돼 진짜로 여보 한 번만 제발 가자 30분? 한 시간 한 시간 내려가 나 배워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여보 일어나 가자 아 잘해봐 선생님 앞에서 웃어 친절하게 그런 선생님 찾기가 어려워 오늘 선생님 많지 나 얼마나 부탁했는지 알아? 찾기가 하면 되잖아 Привет 너 이거 만들었어 자 가자 자 가자 내 생각엔 내 생각엔 좀 자 가자 자 가자 자 가자 인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가자 이거 커피라도 뭐 네 소 선생님한테 커피라도 커피 뭐 커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집이 더 덥잖아. 집이 나와서. 향수 뿌렸니? 아니? 원래 나는 냄새인데? 일단 샤워하고 나면 원래 이 냄새가 나. 샤넬 냄새가 오빠 몸에서 나온다고? 추스톤을 자폭해. 나 추스톤을 자폭해. 아무튼 나 선생님한테 오빠 실력을 알려줬으니까. 공부 지금 바로 해? 올라가서? 어디 올라가? 여기서 식탁에서 해야지. 아니, 공부하려면 책상에서 해야지. 지인마. 지인마. 여기서 왜 그냥... 어디 올라갈래? 나이가 어떻게 해? 23살이에요. 저는 몇 살처럼. 아, 사람? 사람? 좀 아쉽지만. 아무튼 리에라를 오래 떠난 괴롭히면 안 되니까. 수업으로 넘어갈게. 최선을 다해줘. 알았지? 선생님이 실망시키면 안 돼. 알았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나 여기 수업할 수 있도록. 아, 한국말을 아예... 나란히 가지 말고 나오세요. 한국말을... 아, 한국에 온 지 얼마나? 아, 얼마나? 응, 한국에 온 지? 5개월. 아, 5개월? 절대 없는 얘기 하지 말고 거기 하라고. 아, 자기가 한국말 일부러 안 하니까... 그렇지. 말이 안 터네. 그래서 러시아말도 많이 하라고.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저는 원래 아예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시작 될 것 같아요. 딱. 城의 otakuian.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예요. 아니 러시어가 어려워 나가 쥐봇 빨레츠 그리고 또 배운 게 로 글라즈아 우슈 고브 고베 고브 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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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시바요 안돼요 뭐 왜 이렇게 러시어가 잘 되지? 잘 되겠죠 그쵸? 자기가 굉장히 현명하네 한국말을 아예 못하시니까 내가 러시아어로 밖에 할 수가 없구나 지금 우리의 질문을 읽어볼까요? 만약에 잘못된 질문을 읽어볼까요? 다다 좋아요 그럼 이 질문을 읽어볼까요? 어디 커피? 그제 커피 правильно 다 там 땀 아 사흘 어디? 아 사흘 그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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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옆에 있으니까 뭔가 집중이 안돼 하하하하하하 자꾸 쳐다보는 거 아니 아니 괜히 어떤 인종 할까 봐 아니 나 열심히 할 테니까 자기 저기 가했어 그제? 리넉 리넉 혹시 아 근데 아까 저음부터 보니까 러시아에서 체조 하신 거 같은데요? 네 어 체조 안 됐어요? 어 체조한 얼굴인데 아 운동선수? 아 네 그럼 한국에 왜 여기 러시아 말 안 배워? 어 알았어 하하하하 이게 이게 направление направо направо 아 направо направ правильно налев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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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расиво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안 봤지 впереди впереди 어 플로워 похожее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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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네 로저가 이렇게 재밌어 кошка кошка 호연이 следующая собака 소 바 바 가 собака собак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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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다 됐어 리넉은 어떻게 생각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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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한 시간만 더 할게 안 됐어 오늘만 이렇게 가르쳐줬고 앞으로 나랑 열심히 하는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어? 한 분만 매일 오는 거 아니야? 바쁜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바쁜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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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러시아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어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랑 일본어도 한다고 했잖아 월요일마다 러시아어 하고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시간 되면은 중국어나 일본어 러시아 마리나 백호 이 새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